안녕하세요 프로듀서님들 저는 M&H 엔터테인먼트 2년 2개월차 연습생 15살 이하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전세계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신 찰리채플린을 기억하시나요? 찰리채플린의 명언 중 웃음은 어떤 약보다 최고라는 의미의 명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프로듀스48을 통해 여러분들께 웃음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최고도 작고 나이도 어리지만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 이름 이하은 꼭 기억해주시고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48 안녕하세요 저는 처가입니다 이번 프로듀스48에 저희 회사 M&H 연습생 이하은 양이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하은 양은 아직 어리지만 끼워지는 게 아주아주 많은 친구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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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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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